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께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사실 남자입니다 미안해요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꽃물이 나오지 이거 제가 혹시 몰라서 마이크가 안나오면 대신하려고 준비해놨었는데 아니 나 지금 다 끝냈는데 이제야 크크크 올라오고 있어 너무 느려 진짜 남자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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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조 남자입니다 강조 여러분 나 지금 한쪽 눈에서 눈물이 나고 한쪽 코에서 콧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잠깐 정돈 좀 하고 올게요